내일 먹을 계란이랑 오렌지를 머리맡에 두고 잘 거예요. 이거 두 개 안 까놓은 거는 화요일에 먹으려고 안 깐 거고 얘네 두 개는 내일 아침에 바로 먹으려고 미리 까놨어요. 오렌지도 매일 까기 쉬우라고 칼집을 내놨어요. 내일이 진짜 개강이라니. 안 믿기지만 빨리 씻고 잠에 들도록 해야겠어요. 안녕.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고 가방 챙기고 고데기하고 PC방으로 가볼게요. 제발 성공할 수 있길. 이제 가방에 핫팩, 사우치, 지갑, 필통이랑 랩폰, 다이어리. 이거는 이제 파일러 육관, 콜릿, 섹탐, 립스틱 이렇게 이렇게 챙겨서 저희 이제 PC방으로 갑니다. 아, 아, 잠시만. 제일 중요한 보조배터리. 저의 오늘 개강으로. 저의 오늘 개강으로. 환승입니다. 전 이제 씻고, 내일 입으로 정하고, 빨리 잠길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밤 자야겠어요. 안녕. 오늘은 개강 2일 차고, 지금 너무 늦어서 진짜 빨리 달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크림 짬뽕 깔끔하게 느낀다 ASMR 아니 혹시? ASMR 다 못 찍은데요? 나의 도끼 오늘 이제 드디어 집에 왔어요 아직 학교 적응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내일은 이제 4시 반에 첫 수업이어서 일어나서 인강 듣고 학교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찍 안 일어나도 돼서 너무 좋아요 안녕 오늘은 첫 수업이 4시 반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인강을 듣고 있어 인강 좀 꿀 수업일 줄 알고 신청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4시 반 수업이 첫 수업인데 그거 늦을 뻔하고 막 버스 놓치고 지하철 잘 못 갈아타고 난리였어요 어떻게 3년을 다닌 대학군데 고작 1년 쉬었다고 헷갈리고 너무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은 약간 골드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줬어요 원래 골드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구찌벨트 산 이후로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이렇게 잘 끼고 다닙니다 내일은 또 10시 반 수업이어서 빨리 씻고 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은 공간이어서 친구랑 2월대 놀러 갈거에요 1,2,2,2,3 이렇게 해서 저의 일주일간의 개강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 함께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